1, 2, 3 하나, 둘, 셋 1, 2, 3 1, 2, 3 끌 끌 끌 끌 끌 할까? 헬프 미 헬프 미 야 그거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안녕하세요. 영부인님 우영씨를 좋아하시나봐요. 어 맞아요. 우영씨 최애세요? 네. 좋네요. 근데 영부인 약간은? 네. 좋네요. 네? 뭐예요? 네? 각자의 최애를 존중해주세요. 우영씨 최애세요? 네. 근데 ㅇㅁㅇㄴ. ㅇㅁㅇㄴ. 아... 저거는 좀 치세요. 혹시 최애 정보가 있어서 저랑 생긴 똑같으시네요. 낯을 좀 많이 해요. What the fuck is it gonna take to get rid of this bitch? You can't get rid of me, bitch! I'm not going nowhere! I'm not going no fucking where! 무슨 뜻이에요, 정보? 정보, 뽀뽀! 정보, 뽀뽀! 덩푸는 왜 성화가 최해요? 일단 성화는 되게 다정해요. 다 혼자서 정하는구나? BAM! 참고로 제 차이도 인어예요. 아, 그래요? 아, 고마워요. 연습은 뭐 말할 게 없죠? 말도 그만하세요, 그럼요. 말할 거 없다면서 왜 혼자서 말 다 하냐고. Oh my god, it's not funny. 제가 뭐냐, 푸딩 했네. 네, 저는 사례가 왜 좋냐면, 일단 잘생겼어요. 왜 웃으세요? 지금arken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오, 나 나 쪼맨. 아 왜 이렇게 잘해? 빨리 잘해! 치명! 아까도 치명적인.. 뭐야? 야 이건 아니지? 내 취향? 이거 뭐였습니까? 무슨 냄새지? 밥! 에이티니한테 좋은 냄새 나요 내 취향 오를 넘어서 나를 미치게 하는 게 아니거든 아 근데 진짜 이때 됐어 미안해! 왜 이러는 거야? 둘이 진짜.. 이제 최연아 이런 거 못 하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유 베러 스톱! 스톱! 이게 뭐 못 보는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요? 유 베러 스톱! 이거 두통이 있는 거야? 뭐..뭐에요? 제일 같다 이것도 뭐야? 큰 거 같다 에이티니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만났 거야 정신 잘하러 왔다 아까 무대도 하고 싶어 야.. 뒤에다 이 제품은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건강하겠다.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먹는데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에이티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에이틴이에요. 에이티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해요. 네, 우리는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프로틴 드시는 이걸 섭취합니다. 아 이걸 섭취? 그래서 제가 먹어요. 에서지 궁금한 거예요. 저 씹어먹는구나. 전시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전시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또 약간 에이티즈 굿즈. I don't understand. 또 쓸 수 있어요. 그럼 집에도 있으세요? 제 집에 있습니다. 제 장식장에 있어요. 여둥이는요? 이것도 제가 가려울 때 가려울 때 가려울 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시원할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재질이 약간 좀 긁기에는 시원한 아 그래요? 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면 바꿀 수 있어요. 요한! 혹시 밥 먹으러 갈 때 들고 가시나요? 네, 저는 이거 들고 갑니다. 저는 이거 밥 먹는 용도로 그냥 쓰고 있어요. 숟가락 두시네. 근데 저희도 에이티니로서 밥을 먹을 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희님 몰라, 희닭님. 이거 두시에 다음에 들어볼게요. 그리고 뭐 아니면 젓가락 없을 때 풀 수는 했으니까. 아 풀 수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자물쇠인가? 노크하기 힘들었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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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어디서 구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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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놨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쓰는데요? 이거는 먹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어떻게 쓰죠?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전 이거 물에 타먹어요. 아하하하하하하 조우야, 조우가 뭐예요? 왜요? 왜요? 괜찮은데?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써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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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한두 번 보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 보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시야 특이하십니다. 시야 이상하시네요. 시야의 상태가 이거 얼굴에 바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 어디다 바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주름 있는 곳에 아 이게 주름 방지가 아니라 아예 덮어버리는 거구나. 피부 막 바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소장을 하는 겁니다. 소장만 한다고요?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딱 하면 이거 어? A.T.G 주는 거구나. 아 정답! 너랑 관련 있는구나! 뭔데요! 10번 1분은 성화 형한테 주겠습니다. 뭐예요? 1분 성화 형 축하드리고요. 저는 양심적으로 성화 형이 wijen 상상을 성화 형만---- 부러워! 부러워 저 이거 제가 사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럼 포니가 한번 공개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얀! 에이티즈와의 식사권. 우와! 진짜 귀여워. 완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야. 다음에 또 보이는 거 어때요?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좀 잘 안 맞나요? 다음에 제가 에이티즈랑 식사권 할 때 그 사람 부르겠습니다. 바로?